스텐 가마솥 찌든 때 벗겨내기 물어 붓기 쉬운 가마솥 고기가 타서 새까맞습니다 콜라를 부어 닦아도 녹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행주를 바꿔가며 찌든 때를 제거해봅니다 철수세미도 마찬가지로 녹은 지지 않습니다 설거지용 세대를 솥에 부어서 한두 시간 지난 후 수세미로 닦아보았습니다 녹 제거 절반은 성공입니다 진성때는 베이킹소다에 식초와 물을 부어줍니다 식초 혼합물을 부은 후 찌든 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무리는 식용료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스텐 가마솥 내부 원형이 복구되었습니다 스텐 가마솥